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궁금해 일단 나올 확률이 10%야 그치? 그럼 40개를 까면 4개가 나올거야 그치? 확률적으로 4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스윗으로 처음에 합성을 합니다 나올 확률이 이때 10%에요 그쵸? 열 번 해야 한번 나오는데 근데 또 그 다음에 기회가 좀 더 높아요 다음번은 20%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망할 미래가 보이는데 저거 나온 거 아닌가요? 이게 나온 거 아니야? 그제? 3개 4개 5개 개많이 나왔는데 확률이 올라가는구나 아 벌써 20만원 5개 얘로 합성하는 거잖아 기본을 넣고 10% 확률 나온 거 아닙니까? 아 안나왔고요 안나왔고요 10% 세 번 했는데 나올 만 했는데 여기서 수라벨을 사서 가자 나는 그게 맞다 봤다 야 7억이면 싸지도 않다 나머지 나온다고 생각한다 언더베리를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? 3개 사서 갈라 그랬는데 가격이 할 만한 사서가 사서 가자 3개 나오겠지 6개 나왔으니까 괜히 한 거 아니야 아이씨 샀어야 될까 하나 좀 좋아요 두 개는 나와야 되는데 어 두 개 됐어 됐어 아니 이거 수라벨로 파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? 내가 검색을 잘못했나요? 하나만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네 안나왔나요? 어디는 거야 아 뒤졌군요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아 한 번만 나오면 되네 어 나이스 됐어 됐어 그래도 뽑았지만은 이거 해줘야지 아 됐어 뒤졌군요 됐다 아 됐어 아 이제 자석패 사냥을 하면 될 거 같구만 자석패 사냥을 하면 될 거 같구만 자석패 사냥을 하면 될 거 같구만 아 얘네들은 얼마나 하나 얼마 썼냐 근데 30 20 20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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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만원 28만 다 하는 무사 잘 뽑았어